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양반마을, 경상북도 안동. 이른 아침부터 밭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10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생강 수확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때가 되면 이웃마을에서 일손을 빌려와야 할 만큼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. 사실 경상북도 안동은 우리나라 생강 생산의 30%를 담당하는 제1의 주산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굵은 생강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안동의 명품 특산물이죠. 통통하게 살고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